날아가서 고파악 여러분 호텔 파악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는 거문도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문도가 너무 멀어서 근데 거문도에서 진짜 낙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제가 이때까지 낙지 컨텐츠를 몇 개 안 했는데 왜냐면요 제가 항상 잡으러 갈 때마다 낙지가 거의 안 잡혀서 얼마 하지 못한 건데 거기는 정말 낙지가 그냥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생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지금 거문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문도에 들어가서 한번 해루지를 막 한 다음에 추미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잡힐지 아직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지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거문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거문도 갔는데 별거 못 잡으면 다 다신 안 가 진짜 진짜 니가 자 여러분 오늘 해루지를 해서 초배해롭 할 건데 여기는 진짜 자원이 완전 풍부하다고 하는데 거문도 해루지가 처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력 모셨습니다 STTV 콜리입니다 자원이 어떤 게 나오나요? 전복해상 문어 낙지 자 그럼 낙지는 몇 퍼센트 확률으로 잡을 수 있나요? 낙지는 99.5% 자 그럼 바로 가시죠 레츠 고 여기가 해루지를 할 곳인데 약간 지형진물이 동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난 아니죠? 오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콜리님 코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? 여기서부터 하다가 저기 손 하나 보이시죠? 아 저기 조그만한 거? 저기 발 틈 사이에 전복이 많아요 전복이 얼마네요? 손바닥만 한 것부터 에이 뭔 손바닥이에요 도움도 클라스를 아직도 모르시는데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낙지 같은 거는 그러면은 야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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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잖아 뭐야 여러분 진짜 낙지 바로 잡았는데 이게 맞아요? 맞지? 네 여러분 보시면은 개 먹고 있었습니다 개 큰 거 한 마리 하고 새끼도 먹고 있었네 야비할 느낌 빵치 해라 낙지가 그냥 나와 있는데 사이즈는 엄청 크잖아요 우와 사이즈 봐라 이거 문어인 줄 알았어 여러분 광택에 들어가라 와 여러분 여기는 자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돌 같은 거 바로 뒤워볼게요 거문도 클라스 장난 아니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돌 디비는 것보다 뭐 있어요? 낙지 낙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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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또 있다고? 거짓말 거짓말 우와 미친 거 아냐? 우와 개 크다 낙지 맞아요? 문어 아니에요? 우와 미쳤다 진짜 얘 개 처먹고 있나? 안 처먹고 있네 잘했어 자 들어가 이건 내 거에요 아 대결이에요? 동해왕대 그거문도 와 오케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 사람 허풍 못 믿어 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장봉인데 전혀 아닌 거 같은데요? 감성동도 있어요 감성동은 해루질로 잡을 수 있어요?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? 와 이건 동해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 한 건데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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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주세요 콜라 아 이거 젓는데 딱 사이즈가 젓는 사이즈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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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아니 얕은데 맞네 이거 아니야? 잠깐만 잠깐만 낙지 에이 거짓말 거짓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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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미쳤네 이게 돌문어거든요? 진짜 돌문어다 와 이거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돌문어가 저 처음에 낙지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너무 크더라고 와 이거 진짜 개 미쳤네 우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세요 와 미쳤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5분 됐는데 몇 마리야 지금 5분도 클라스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여기 보고 새끼 진짜 많네 와 먹으면 뒤져요 어 뭐야 이게 뭐야 랭선 오오오오오오 물어 물어 낙지야? 이야 미쳤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원이 저기 망태기 아저씨 네 저 한 건 했습니다 빈 때 입인가? 아니지 나 한 마리 더 잡았잖아 새끼 아 망태 새끼라는 줄 알았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이 개 신나는 곳이네 오히려 이렇게 돌 들면은 없어요 전복이나 이런 거를 돌들이 쳐서 잡는 거 같고 야 또 있다 낙지 또 있다 우와 여기 여기 미쳤다 진짜 뭐야 이 말이야 역시 헤루즈 왕 맞네 내가 봐주는 거야 하하하 들어가라 야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여러분 10분 했어요 10분 이게 뭐야 왜왜왜 굴 굴 굴 굴 굴 굴이요 굴 저 굴 알레르기 있어요 버려요 아니 여기는 돌 디벼도 없는 거 같아요 전복이 돌 밑에라고 전복이 여기 주민들은 낙지 잘 안 잡겠네요 그렇죠 너무 널려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와 이게 말이 되나? 해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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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그렇게 아픈 데 해삼 있다고? 요거 해삼 오 진짜 해삼 있네 개 귀엽다 오 이거 무슨 해삼이에요 뭐야 해삼 아닌데? 특이하게 생겼는데? 이거 먹으면 안 돼 뭐야 뭐야 바로 이렇게 뭐야 뭐야 와 떼봐 한 번에 떼야 돼 한 번에 아 떼었다 우와 거짓말 아니 봐봐 내가 우와 소방만 하다 했잖아요 우와 우와 이거 밑개? 우와 거짓말 아니 이렇게 크다고? 내가 말했잖아 이런 돌 밑에 이렇게 하고 이거 가져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? 제가 현지인이지 않습니까 현지인 괜찮아요? 또 제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와 동해수 해삼 해삼에도 이런 게 없어 나 살면서 이렇게 큰 조보 처음 봐요 벌 살았네 몇 살이세요? 스물 여섯 수 다섯 살 어려 나보다 이랬게 우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오늘? 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 오늘 물개처럼 개 처먹어야겠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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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돌에 낙지 없으면 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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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나오네 이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제 낙지는 소개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해삼 아니에요? 이거 해삼 아니에요?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사이즈 봐봐 아니 와 눈이 왜 이렇게 좋아요? 아니 이게 해삼 그냥 둥둥 떠다녀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로 그게 진짜 구멍이기 때문에 아 7월 1일부터 구멍이지 그래서 해삼이 이렇게 큰 게 많구나 지금 아니 근데 사이즈가 내 것만 하네 버릴게요 응 진짜 버려버려 잘 살아라 더 커져라 오 또 있다 또 있다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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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리발라기 다 져다 야 얘 조개 먹고 있었구나 야 물 좀 하니 야야야야야 물 좀 아우 야 물 좀 하니 랭키야 폐대기 익살랭키야 자 남해도 가보고 냉가 난 곳은 다 가봤는데 검은 놈만큼 이렇게 낙지 많이 나오고 전복 손바닥만 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얼굴이 완전 이끄다 양쪽 어디로 가야 돼 뭔데요 뭔데요 우와 미쳤어 쌍대 쌍대 우와 쌍대 미쳤어 우와 요건 내가 빼야지 그럼 걔 안 빠지는데 아우 야 우와 얘는 살려줘요 얘는 금지체장이잖아요 얜 던져버리세요 차 말리 까져? 이건 죽인 거 아니야? 돌밑을 봐야 돼요 돌밑을 봐야 되는구나 돈되려는 거 잡으려면 역시 산업적인 해류 질러 전 어부기 때문에 하하하하 뭔데 뭔데 와아아아아아 베리나이스 너 얼른 자꾸 물 들어가? 나도 지금 물 다 들어갔어 여기 살려줄 거야 살려줄 너무 많아도 다 못 먹으니까 놔줄 건 놔줄게요 여러분 오오오오 낙지 낙지 하지 야아아아 우와 아니 낙지 씨알이 여러분 문어예요 문어 와 나 그만 들고 있을게 너무 무거워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진짜 여기 어 전복 아니야? 전복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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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잠시만 으아아아 아우 됐어 됐어 우와아 진짜 나오는 것마다 지금 손바닥만 하니까 이거 와아 와 이거 저렇게 미쳤네 오늘 아니 거문데서 살게 되니까 아 내가 살라고 진짜 은혜한테 말해봐야겠다 아니야 있어요 뭐?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아니 너무 기재하는데 돌 들 때마다 기대하게 돼요 이거 전복 아니야? 에이 거짓말 또 허풍이네 응 버려 나 이거 해삼인 줄 알았어 누가 봐도 해삼이다 어 진짜 돌인데 에이 거짓말 거짓말 또 군부야 아니 남의 군부 어떻게 생각하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네 동해랑 동해는 조금 거뭇거든요 배는 주황색이고 붙여줄게요 네 붙여줘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은 아우 붙여줘요 자 그럼 이제 한 코스 끝났습니다 점검만 해봐야 될까요 와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아 어우 빈이라서 팔아도 되겠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 있을지 전복 같은 거 보려면 돌 쪽 봐야 된다고 그래요 오우 아 전복 나왔는데 여러분 너무 작습니다 으익 아우 씨 아 너무 작다 근데 옆에 또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따오 자 여러분 두 마린데 이거 금지채장이죠 버려 버려 잘 살아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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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잡았다 또 잡았어 미쳤다 얘는 좀 작은데 아 가라 너무 작다 큰 거 많이 잡았어 응 꺼져 보은님 뭐 하세요 보은님 일로 오세요 거기 깊어요 여기 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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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도 작다 그죠 그냥 갈아 둬도 자 한번 볼까요 얼굴만 응 알 생겼네 꺼져 야 뭐 다 있다 여러분 참외까지 있습니다 참외 아 조금 있어 작은 애들 많나보다 이 포인트는 안녕 어 인사하네 저 갈까요? 아 몸을 쐈어 금반지 가져가려 온 거 같은데 어 보건 엄청 커 우와 보건 이거 크다 내가 제일 커 와 개 크네 어 여기 한 마리 붙어있네 어 얘는 큰데 보건이 잡아주세요 어 보건이 잡아주세요 팔 졌는데 이거 졌는다 졌는다 어디였어 저기 잡았어요 나 왜 진 거 같지 들어가요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리발리 광어 있는지 잘 봐요 광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뭐래 봤어요 광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여기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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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나쁘지 않은데 네 잡아주세요 깊네 제가 발 드릴불로 잡을게요 제가 다 놓친다 싹 깎이 그리고 쨔 아하하하 내 팔 젖었어 이 발 꽁칫게 아이고 진짜 귀엽다 한 마리 잡아볼까요 못 잡을까요 잡았다 오오 꽁치 새깁니다 너무 귀엽죠 버릴게요 아간발리 있을 거 같아 광어 있어요 광어 있어요? 지금 콜리님 동생분이 앞쪽에서 오셨는데 저희 광어 있다 하거든요 완전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같죠 어우 그렇다 평소에 동생분이 차분하시나요? 밀산도 없어요 으하하하 어 밑에 있다 오우 우와 겁나 크다 아니 광어를 해류주려 잡는다고? 잠깐만 하하하하 살짝 긴장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린 찍읍시다 콜리님 한 가까이 가고 못 잡으면 콜리 있다 응 지금 총대 매신 거니까 겁나 크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도 돼?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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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쳐도 돼? 놓쳐도 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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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광어요 우와 오 놓치겠다 놓치겠다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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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우와 진짜 여러분 광어요 한 번 씻고 씻을 수 있어요? 놓친 거 아니야? 와 나 광어 샤워 시킨 거 처음 봐 우와 이 보세요 이 광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와 진짜 다 씹면 되겠다 이거 오오오오오 오오오이씨 하하하하 광어 또 해야 되겠네 아니 해르지울러 광어가 나온다고?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 네 자 여러분 이제 낙지 끝났고 광어 갑니다 하하하하 와 그 광어를 또 어떻게 보셨대 오? 아니야 살짝 눈 돌아가셨는데요 이거 광어 한 마리 잡으니까 광어 밖에 안보이네 야 미쳤어 진짜 미친 미치코 뭐야 지금 도망치고 있지 않아요? 도망치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못 잡아요 여러분 와 아니 이거 괴물본 느낌이야 이거 잡아 보셨어요 이 정도? 달고기도 있어 아니 달고기 버려요 얘 방금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조금 예민한 사태일 거 같아 이야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달고리 같은 건 구워요 아 왜 달고리 같은 거 있으면 그죠 가만히 그리 기다려 집 갔다 올게 어 집 갔다 와 동생 갑자기 집으로 보내고 안돼 안돼 가지마 제발 얘 겁나 빠르죠? 핑은 없어져요 야 야 야 야 야 야 하지마 오케이 더 얕은 데로 가 여러분 사이즈 비교해드릴게요 망태개도 이만한데 와 진짜 조금 더 얕은 데로 가면 좋을텐데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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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것 같아 아하하하하 나 이거 썸네일 찍고 싶어요 진짜 근데 얘네가 우리 가까이 와도 잘 모르나 보다 비시스니까 눈뽕 당한 거구나 지금 여러분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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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얕은 데로 가 옳지 옳지 아우 무서워 안돼 안돼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차피 일자로 갈 것 같은데 엄청 미친놈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냐 아냐 기다려요 갈고리로 이때까지 어 안돼 틀지마 틀지마 우와 여러분 얕은 데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힘이 안될 것 같은데 야 그건 또 영신입니다 간다 여러분 누르실거에요 그냥 아가미를 꽉 잡아버리게 하하 제발 안돼 안돼 아니야 아니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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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있어 어 뭐야 이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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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디갔어 우와 잡았다 잡았다 아직 아직 긴장하나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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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나 빼지지마 갈고리 걸어요 갈고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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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우와 우와 미쳤어 여러분 이거 진짜 우와 자연산 우와 미쳤어 미쳤어 개나이스 진짜 와 멋있어요 최고 최고 리스펙 아 진짜 검은도 1등 아니 좀 안장했어요 지금 후들거리신 것 같은데 콜리님도 이거 거의 기록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콜리님이 잡았는데 와 말이 안돼요 이거 보이시오 와 썸네일 하나만 가르켜 이거 진짜 너무 무거워 deadly 일단 이거 둘게요 오오오하 나오지마 나오지마 뭔데 달고기 이게 무슨 단어 아니 혼자 가서 잡아 맘에 달고기 소리예요? 응 얘는 키럭슨 때 살려줘 살고기야 가라? 가라 와 멋있다 저 세우니까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회로질러 잡은 거라니 와 낙지를 왜 잡았지 낙지 보이지도 안다 이거 방생해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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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콜리님 최고야 진짜 들어와가지고 몸싸움 하는 걸 찍었는데 멋있더라고요 내가 팬티 하나 사줄게 자 여러분 이게 처음에 콜리님이 잡은 광어 크게 보세요 말도 안 돼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것도 손으로 보시면 이만한데 와 럭칭 사이즈는 제가 이게 20이거든요 메타데예? 아 메타네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얼마 오래 살았어 이빨도 다 달았어 그러네요 얜 날카롭고 얜 다 달았어 와 어마어마했죠 덮쳤을 때 통하자마자 아 광어 같다 하고 아 광어 같다 자 여러분 이 광어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요거 잡아가지고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 샤워도 시켜주고 마감이에 물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아 광세안을 해주면 인공호흡처럼 어휴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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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은 거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돌문어 이야 광세안 간 10마대잖아요 아 그러네 작은 거는 안 잡았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계속 나온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낙지 뭐 문어 이런 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전복 보세요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이 도마 말이 안 돼요 우와 진짜 미쳤다 콧물 나와 아 일단 씻으러 가자 형이 씻겨줄게 알았어 광이 형이 나 씻겨준다 했으니까 세진아 가자 씻겨줄게 어 구독은 했지? 안 했어 인마 하하하하 할거지? 오늘 할 거야 이야 가입시다 가입시다 지금 길이 몇이에요? 몇 차가 조금 안 되고 99 우와 미쳤다 진짜 덜덜 뚫고 계신다 덜덜 뚫고 계셔 빨리 씻어라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먹기 전에 미리 손질을 쳐놔야 되기 때문에 애 낄 거 너무 많은데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산 걸까요? 10년? 여기다가 화난 게 아니니까 근데 횟집에서도 저는 이만한 크게 본 적이 없어요 흑대 광원이 날개 썰고 저희 동생분 지금 침 좀 닦으세요 하하하하 아 벌써 팔 아파 하하하하 피 떼 쓴 거 보이죠? 어 렉시 아니 이거를 근데 낚시로 이런 것도 했는데 해류질로 잡았다는 게 일단 여러분 불안해 주고 진짜 주작 아니네 주작이면 제가 채널 삭제하고 구하려고 그래도 해포하지 그리고 미쳤다고 이거 구해가지고 방생해놓고 다시 잡는 건 말도 안 되고 이거 방생하면 튀어나가요 1초 총알이에요 총알 어머니는 솔직히 이만한 크게 많이 보셨어요? 응 아 많이 보셨어요? 어쩐지 안 놀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질 다 했는데 자 요거 그대로 김치냉장고에 넣나요? 네 들어가요 어떤 김치냉장고로 사신 거예요? 코끼리도 넣고 오면 다 넣으면 들어간다 하하하하 자 지금 바로 김치냉장고로 냉장시켜 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상태로 요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라 어우요요요요 어우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음에 코끼리 넣어보죠 코끼리 데리고 와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다음날 광어 잡았을 때 같이 잡아 낙지 문어 전복 요런 거 같이 튀길 거거든요?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하하하하 서슴없네 아 거기를 닦아줘야 되는구나 여기가 제일 도는 부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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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얘지네 자 그리고 라삭 라삭 사무라이 오오 라가리 제거 크게 보세요 여러분 시알 미쳤습니다 야 소리 들어봐라 개두꺼서 안 들어간 거 보세요 오케이 한 마리 나머지 두 마리는 콜리님 집에 주고 저희는 딱 이거 한 마리만 놓아서 먹고 문어 한 마리 잡았죠? 네 문어는 여러분 대가리 그냥 뒤집어주면은 내장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라가리만 빼주면 끝이에요 라가미도 빼야 돼요 아 이게 라가미구나 자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덩어리 장갑 하나 사셨나봐 어어 하하하하 따세해 보이네 자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광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립장 아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죠 지금? 이거요? 라강이 아궁이 라강이 자 아궁이 저희 식용으로를 1.8리터짜리 8통을 샀고 여기다 다 때려박은 다음에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어는 아 가지러 갈게요 너 몇 살이야? 형 자 여러분 광어 들고 갈게요 팔 부들부들 떨리는 거 봐라 뭐예요? 광어지 광어 어제 그거? 내가 잡다가 이거 무릎 나가가지고 지금 절고 있잖아 야 뿔리야 어 탕이야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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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도 이상하네 이야 미쳤다 진짜 와 여러분 보시면은 광어가 도마에 다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광어 해체쇼 갈이 작아 보이네 우와 와 싹싹 갈려진 거 봐 야 이 뼈 안 쓸리네 거의 라람뼈인데 이거 어 드간다 드간다 우와 이거 진짜 미쳤다 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느러미 살입니다 개미쳤죠? 지느러미 살 진짜 개맛이겠다 라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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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살 두께 봐라 여러분 이게 99cm 광어의 위엄입니다 1m라 하죠 하루만 더 살았으면 뭔가 99cm가 다 있어 보이지 않아요? 록록록록록록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잘해 야 이거 우와 드러내는 거 보세요 갈비뼈가 해리죠? 해리는 아닌 거 같아 아 해리네 아 해리다 해리네 야 이거 이불 아니냐 이불 덮어보실 분 이야 와 여러분 이 뼈 굵기 보세요 손가락 정도 굵기네 진짜 자 여러분 키친타올로 일단 수분을 좀 빼줘요 튀겨줄 때 기름도 덜 튀고 좀 맛있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좀 빼줄게요 지느러미 살 한 번 어어 좋죠 좋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괜히 말했나? 덮어버려 이거 진짜 이불 느낌인데 아 자꾸 자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일단 얘는 우리가 다 못먹기 때문에 그분도 해경파출소에 방문하도록 할게요 아 좋다 해경분들 괜히 고생 많으시니까 해경분들한테 나머지 반쪽은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딱 요거만 먹어도 셋이 못 먹어요 이제 뭐 기가 좀 어느정도 빠졌고 자 걷어내고 이불 들어간다 이거 진짜 미쳤다 자 갈비뼈 날려주고 먹어라 뼈잖아 미쳐 그거 안 뽑았다 오 이거 살이었네 아 이거 뼈 뼈 뼈 그래서 먹으러 안할게요 자꾸 막 이상한거 먹여 이게 다 지느러미살이야 지금 지느러미살 광어의 10분의 1도 안되는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바로 먹으면 돼요 네 괜찮겠지? 안 죽어 하루 숙성시켰거든요 냉장고에 괜찮겠죠? 비브리오 펼쪽거리는 거 아니야? 우와 자 여러분 1미터짜리 대광어 지느러미살 비린데? 아니야 먹으면 달라 진짜로 자 바로 먹어요 초베 와 소리 봐 개미쳤어요 와 하나도 안 비리고 아무것도 안 죽었거든요 와 개맞이죠 음 소리 들려요? 아니 비린데? 익혀야 되나 보다 익혀야 돼 익혀야 돼 여러분 익혀서 먹을게요 내가 지느러미 뱉을 줄이야 솔직히 나 상상 못했어요 오케이 손잡이 만들어주고 느낌 좋죠? 당연한거예요 오기야기요 라차 오기야기요 라사 사브라이 와 얘가 더 조겁네 야 이게 된다고 지금 생선으로 간다 그냥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오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라사 얘는 솥단지보다 길기 때문에 토막을 내줄게요 라사 라사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? 이쪽? 또 나야? 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? 자 여러분 재도전 이번에 지느러미살 말고 그냥 살 바로 먹어요 초베 이건 좋아 지느러미는 물이 너무 찼고 이건 너무 쫀들쫀들 너무 맛있어 떡 먹는 것 같아 떡 떡 먹는다는 줄 알았어 이거를 튀김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길 건데 그냥 튀김가루가 아닙니다 튀김가루에 반칙왕 리퀸 튀김가루를 묻혀가지고 타르타르 쓸 수 있나요 혹시? 있죠 아 끝났다 대왕 생선가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이거는 딴 거 안 해도 돼? 네 딴 거 안 해도 돼 이야 와 야 니가 있어 인마 근데 바지 괜찮아? 사줘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나 무릎도 사줘 무릎 박살난 건 영광이지 가보야 이건 가보 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이제 아궁이에 불 피워 대잖아요 내가? 네 알았어 내가 아니에요 가스를 켜주고 어 오 너무 쎄 너무 쎄 어 너무 쎄 어 라이트 안 나온다 아이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자연이다 자연 와 대나무 터진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와 어 툭 무심하게 툭 어 이거 솥단지 어떻게 올려요 근데? 저렇게 되는데 맞다 올래? 맞다 어? 야 이거 못 올리는데? 자 여러분 지금 솥단지 올렸거든요 요런 거 8통을 다 부어줄 거예요 리경육 이렇게 시원한 onano는 처음이야 이야 자 한통 끝 쌍댈 렛츠고 아직 한 발 남았다 레츠고 레츠고 거의 코끼리 오줌 싸운 느낌이네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ged putkin 우린 조금만 힘내세요 아니 다리 절让 blade 친구 너무 야 이거 뭐야 널 반지 아니야? 과연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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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응 온다 반응 온다 반장 더 레츠고 와 여러분 보글보글 지금 걸어etical 보세요 진짜 질입니다 뒤집어죽 우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튀겨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자 여러분 요정도 튀겼으면 바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야 근데 처음부터 크기가 많이 줄었다 예 그래도 큰데 이야 미쳤다 이야 미쳤죠 여러분 미쳤어요 치킨 치킨 무 아 여기 있습니다 왕킴 왕킴 이거 두께 우와 아직 먹었어 엥? 아 전복 들어가고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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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조심조심 이것도 하이라이트다 조심조심 들어가 오케이 야 여러분 이거 진짜 개쩐다 와 소리 들어보세요 이야 지금 여기 수분이 많았기 때문에 문어랑 뭐 전복이랑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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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자꾸 나 시켜 가봐 가봐 나 안 할래 오케이 오 전복 지른다 지려 다 익었겠죠 낙지 낙지 약간 펜싱하는 같은 야 낙지 비주얼 지르네 야 이거 진짜 컸다 대박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광어랑 전복 문어 낙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러 가시죠. 힘든데. 먹여줄거지? 어 먹여줄게. 자 그러면 이렇게 먹으려고 지금 바닷가 앞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 또 검은도 왔는데 집에서 먹기만 좀 그렇잖아요. 이거 생태한 거 보세요. 이야. 저거 쓰였어? 아니. 이거 먹어. 저거 내꺼야. 자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광어 콜리님 덕분에 와가지고 이런 거 먹었습니다. 무릎 괜찮아요? 아 아직도 아파 죽겠어요. 이따 핥아줄게. 자 뭐부터 먹을까요? 광어부터 먹어. 그렇죠. 여기 쫙 한번 뿌려보세요. 크게 하나씩 먹죠. 여러분 비좁 해보세요. 비좁 해보세요. 자 하나 둘 셋 추배르. 녹는다 녹아. 미쳤다 미쳤다. 콜라 같이 먹으면 지지겠다. 여러분 그냥 녹아요. 씹을 게 없었어 진짜로.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에 한가득이에요. 와 너무 행복하다. 이게 또 가시를 다 말라놓다 보니까 먹기도 편하고 아예 순살이네. 손실 장인. 아 인정? 요리도 내가 했다고. 요리 장인? 광어잡기 장인? 네. 이거 내가 발견했어. 발견은 근데 나도 그쪽 가고 있었어. 아니 못 봤어. 나 봤어. 그럴 시간에 먹어. 그게 뭐가 중요해. 잡아서 지금 처먹고 있는 게 중요하지. 근데 너무 지금 조금씩 먹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사이 있지. 살이 부숴져. 안 부숴져. 아이스크림이야. 발라줘 발라줘 발라줘. 찌렸다 찌렸다. 떨지마 떨지마 떨지마. 입이 막 부르르 떨린다. 진짜 진짜 행복해 보여. 어때요? 말 볼 땐 기다려봐. 외계어를 쓰고 있네. 어때요? 어때요? 딱 연한 거를 표현하면 죽 같아요. 죽? 그만큼 진짜 너무 연해. 그럼 나도 추베릅? 추베릅? 말 안 걸었으면 좋겠지 지금. 와 배부른데? 지금 배부른데. 여러분 이만큼 남았어요. 바로 문어 들고 잘라줘야지. 라삭. 라삭. 꼬르동. 좋아 좋아. 마지막 라삭. 꼬르동. 사무라이. 사무라이야. 사무라이. 여러분 여기 시즈니 가루를 제가 사왔거든요. 자 이 시즈니 가루를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저희 문어 3개에다가 한번 뿌릴게요.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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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. 너 이거 너무 많이 뿌리면 짜. 나 짠거 줘 봐. 너 성인병 걸릴까봐. 나 성인이야. 재밌어 보이네. 이런 거 웃어주지 말라고요. 이제 안 웃어줄 거야. 광어 다 먹었잖아. 아직 남았어. 재밌네. 자 여러분 시즈니 가루뿐니 문어 바로 먹고 가요. 추베릅. 어때? 시즈니 가루를 처음 먹어봤죠? 응응. 아 먹어봤어? 여기 안 팔던데? 나도 여기서 가. 아 여기서 와서? 맛있죠? 와 여기 해산물이랑 시즈니 가루랑 개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. 자 그리고 여러분 전복 있잖아요. 이거 진짜 손바닥만한 전복이잖아요. 자 이것도 나눠서 먹죠. 저는 자주 먹어요. 아 그쵸 여기 있으니까. 빵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. 나도 양보할래. 착한 척 하지마. 재밌네. 이거 한입에 씹어야 돼요. 자 요정도. 자 바로 먹겠습니다. 초베르. 와. 지금 흘리지마 흘리지마. 와. 뭐예요. 이거 빨리 넣어줘 넣어줘. 재미있어요.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전복 중에 제일 부드러워. 칼집 재밌네.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와 말도 안 돼. 낙지도 마지막으로 맛은 봐야죠. 라삭 사무라이? 라삭? 꼴.. 꼴.. 아 제가? 꼬르또. 야 낙지도 먹어봐야죠.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바질이 낙지랑 잘 어울리거든요. 흩날리게. 야 야야야. 야 립을 올릴게요. 자 바로 먹어볼게요. 초베르. 야. 괜찮네. 응. 아니 낙지가 문어보다 맛있다. 훨씬 더 낙지가 연하고 문어는 약간 질긴 맛이 있었는데 어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? 낙지는 진짜 맛있다. 또 바질 플러스 시즈닝 아니겠습니까? 촉촉촉도 뿌려줘야죠. 바질 좀 더.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. 와 바질 시즈닝 질린다. 바질 시즈닝 한번 먹어봐요. 나 지금 먹고 있는데 바질 시즈닝이에요. 거짓말 하지마. 자 여러분 그러면 엔딩으로 광어 마무리 하죠. 자 바질 살살 뿌리고 시즈닝. 시즈닝. 나도. 아. 소리소리소리소리. 눈에 봐. 놀래 들어가는데 맛있어. 재밌다 했지? 아 이런 거 웃어주지 말라니까요.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볼게요. 다 같이. 초베르. 개맛이네. washing. 손이. ος